반가워요 여러분 저는 여행 갈 때도 꼭 챙겨 가는 게 이거 스팀다리미 아무리 예쁘고 좋은 옷이어도 구긴 많이 가면 정말 태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가 멀다고 쓰는 건데 오늘은 제가 여름에 우리 진짜 매일매일 입을만한 뭐 린넨 셔츠 자켓 바지 티셔츠 면으로 된 여러 가지 아이템들 있잖아요 지금 10개 이렇게 딱 걸었거든요 오늘 이 스팀다리미 물 채워서 한 번으로 몇 개나 속성으로 다릴 수 있는지 저의 속성 방법도 좀 알려 드리고 많이 많이 궁금해 하셔서 오늘 이번에 제가 새로 구입한 이 쿠쿠 스팀다리미 그냥 리얼 후기를 좀 알려 드릴게요 장점 단점 다림질을 시작해 볼 건데 먼저 이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 왔어요 이거는 150ml 들어가고 핸드 중에서는 좀 많은 편인 거 같아요 많이 들어가는 거 같고 여기 이렇게 물을 채우고 콘센트를 이렇게 딱 꽂으면 18초 있다가 이제 스팀이 나오거든요 예열 시간이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그런 건 좀 장점에 들어가고 불 들어오죠 이건 1단계 2개 하면 2단계 근데 1단계도 굉장히 세더라구요 그래서 1단계로 해 볼게요 좀 대기 했다가 지금 제가 린넨 셔츠 진짜 빨아서 그냥 자연 바람에 말려는 상태인데 장난 아니죠 한번 다려 볼게요 소리 나죠 이게 1단계에서 그리고 여기 딱 손을 떼도 계속 나와요 근데 한번 그럼 딱 스팀 멈추죠 이것 좀 장점 일단 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 린넨이 제일 안 다려지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구김이 많이 가는 원단이고 구김도 잘 안 펴지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너무 막 드라마틱한 거는 기대 안 하고 적당히 펴진 정도로 사이드의 좋은 점은 이 제품을 옆으로 좀 눕혀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이 방향으로 눕혀서 닫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큰 장점이에요 옆으로 눕히면 물 들어가는 것 때문에 소리가 좀 나요 여러분 린넨의 특성상 진짜 드라마틱하게 빳빳하게 다리기는 스티머로 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제가 다린 수준은 요정도 그래도 입을만하게 다 펴졌죠 일단 요거 한번 여러분 이런 레이온 바지 같은 경우 블라우스나 원피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입고 나면 구김 보이시죠 장난 아니죠 근데 이렇게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빨리 다내 볼게요 이런 거는 진짜 잘 펴져요 스치기만 해도 다 펴져요 레이온 계열이나 이렇게 레이온 계열 식 이런 애들은 스치기만 해도 잘 펴지기 때문에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원단 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독 구김이 많이 가는 부분만 살짝살짝 조금 달려준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스킵력은 장난 아니죠 초 스피드로 다 폈어요 완전 잘 펴졌죠 그 다음 린넨 자켓 우리 린넨 자켓 한번 입고 나면 우리 이렇게 소매 둥둥 커질 때 여러분 이런 부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번 입고 속성으로 다려야 되는 부분은 이 소매 부분이랑 뒤에 옷 입었을 때 막 의자에 앉았을 때 구겨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위주로만 빨리 달려 주시면 돼요 린넨은 잘 안 다려지긴 하는데 제품이 힘이 되게 좋은 편이긴 해요 지금 쫙쫙 펴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스친 정도에서 이쪽 지금 다 펴진 쪽 이쪽은 지금 손 안 든 쪽인데 5초 정도만 해도 이렇게 펴져요 여기는 엉망 밑으로 살짝 당기듯이 이렇게 살짝 당기듯이 하면 잘 되고 많이 구겨진 부분 이런 부분 린넨은 그냥 구겨진 맛으로 입기도 하니까 너무 빳빳하게도 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 입고 나면 이런 부분 엉망되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 뒷판 뒷판도 심하게 구겨진 부분 위주로만 다르시면 돼요 여러분 멀쩡하게 다 다렸죠 소매 부분도 깨끗하게 다 펴지고 그리고 이제 빨아서 접어둔 티셔츠 선이랑 좀 후질근한 거 보이시죠 이런 것도 여러분 기본 면 티셔츠도 빳빳하게 다려입으면 진짜 텐 하잖아요 사람이 고급져 보여요 면 티셔츠는 금방 돼요 스치기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 꼭 다려입기를 권해요 옆으로 할 수 있어서 좋은 장점 제가 속성으로 하는 포인트는 여러분 몸을 면적에서 가장 커서 잘 보이는 부분 위주로 먼저 다리고 사실 옆쪽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잘 보이진 않기 때문에 대충 해요 시간 없을 때는 짜잔 초스피드로 잘 다렸죠 어 지금 벌써 4개 다녔는데 그 다음에 린넨 바지 이렇게 면이랑 린넨 혼방된 이런 바지 많이 입잖아요 입고 나면 여러분 또 이렇게 만신창이 되잖아요 잠깐 입어도 운전 한 번만 해도 그래서 이것도 초스피드로 바려 볼게요 얘도 크게 주름감 위주로만 일단 여러분 30초 정도 다렸을 때 이쪽 다린 쪽 이쪽 안 다린 쪽 차이 많이 나죠 어 이렇게 어 이쪽은 다린 쪽 이쪽은 안 다린 쪽 요렇게 요런 차이 한 여러분 20초에서 30초만 시간 내시면 이런 걸 멀쩡하게 입고 나갈 수 있거든요 이 다리미 장점 쯤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데다가 벽 같은 데다가 붙여서 우리 꼭 판다리미질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능해요 그 부분이 좀 좋았어요 이 정도는 다리면 될 거 같은데 이거는 그리고 입고 나면 또 부질근해지는 우리 뭐 면 원피스라든지 면 스커트 있잖아요 그런 거 면바지 이런 거 지금 다다다닥 소리 나는 거는 물이 다 돼서 그럴 거예요 어 더 이상 스팀이 안 나오는 거 같아 끝인가요 여러분 더 이상 스팀이 안 나오는 거 같아 통 비었죠 스팀 다 썼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다린 옷이 이거 한 통으로 제가 다섯 개 다렸어요 린넨 셔츠, 린넨 자켓, 레이온 팬츠 그리고 제가 요렇게까지 요렇게까지예요 스팀 한 번으로 이렇게 다섯 개 다렸어요 짱이죠 꾹 누르면 하고 꺼지거든요 일단 장점은 제 기준에서 물 용량이 아까 크다고 말씀드린 점 그리고 이제 물 채우기도 쉬워요 여기 구멍이 물을 넣을 수 있는 입구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용이하고 큰 장점 중에 요렇게 눕혀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너무 좋고 기본적으로 분사력이 분사력은 정말 정말 좋은 편인 거 같아요 또 좋은 점 줄이 길고 줄이 길면 여러 가지 옷을 좀 위 아래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좋고 디자인 예쁜 거 다 장점 밖에 없나요 아니요 이제 단점 계속 말씀 드릴게요 제일 아쉬웠던 점이 이거예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다리미가 여기다 여기 스위치 윗부분부터 엄청 뜨겁거든요 근데 우리 다리다 보면 손이 이렇게 올라갈 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이미 뜨거운데 그러니까 잡다가 여기에 힘을 꽉 안 주고 우리가 조금만 손이 올라가면 엄청 뜨거움을 맛보게 돼요 제가 처음 썼을 때 깜짝 놀랬 거든요 그래서 딱 여기 밑에 고정을 해야 되고 손이 조금만 올라갔을 시에는 진짜 화상주의 그게 가장 큰 단점 같았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뭔가 이렇게 그립으로 이렇게 그립감이 있다든지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판이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면적 큰 옷들은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거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장점으로는 좀 세밀한 부분을 날렵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요렇게 요렇게 근데 이거 자체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자켓이나 큰 옷들이 예전에 쓰던 것보다는 오래 걸리는 느낌 그리고 이제 이거의 장점은 단계 소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린넨 같은 경우는 워낙 구김이 안 펴지기 때문에 2단계로 가면 좋은데 1단계도 다른 제품보다 힘이 좋은 편이고 2단계까지 하면 좀 무서운 느낌 해 볼게요 이게 1단계 2단계 해 볼게요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이게 본격 2단계 시작 그래서 2단계는 조금 여러분 좀 약간 무서워요 그래서 짧게 쓸 때는 괜찮은데 2단계로 만약에 오래 쓰잖아요 표면에 분사량이 너무 많으니까 물이 맺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옷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무릎에 떨어졌는데 진짜 깜짝 놀랬거든요 뜨거워서 그래서 단계 조절은 있지만 2단계로 쓸 때는 긴 시간 쓰면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는 거 이건 진심이에요 그냥 1단계로 쓰시는 게 좋을 거 같고 그래서 단계 조절이 있지만 그런 부분 좀 아쉬웠어요 물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 그 정도 가격이 1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글쎄요 전 점수를 그냥 저 나름대로 준다면 80점? 75점에서 한 80점 좀 78점? 그 정도 줄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궁금해하셔 갖고 오늘 제가 하면서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 잘 보셨어요? 제가 내돈내산 다리미 리뷰도 하고 이 아이 실력도 좀 보여드렸어요 총 5개를 다려입었다는 거 여러분들 오 진짜 멀쩡하게 입는 방법은 그냥 이런 방법 같아 스팀지 30초에서 1분이라도 하고 나가면 사람이 참 멀쩡해 보인다는 거 그러면 우리 깨끗하게 옷 입기로 해요 전 이제 가볼게요 안녕 뿅